오 오 오 오 네 으 으 아 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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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 네 매운 맛으로 즐겨 보자 아 아 아니면 이 있어요 적당에 오세요 뭐 알아서 해 주세요 와우, 맛있겠다. 그래, 타뽀치야 짠이야. 타뽀치, 굳이. 와우, 맛있겠다. 와우, 맛있겠다. 오세요. 닭꼬치 먹방, 아주. 와우, 맛있겠네. 닭꼬치 땅이야. 와우, 닭꼬치가 구워지고 있어요. 맛있다. 맛있게 구워지고 있다. 닭꼬치 구워지는 걸 구경해 보세요. 우와. 송란수. 우와. 닭꼬치를 구경하세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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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불맛 한 벗기. 요즘 주문부터 하셔도 돼요. 우와. 뭔가 닭꼬치가 진짜 맛있게 됐다. 치즈 좋아하세요. 치즈 좋아하세요. 치즈요? 전혀 다르네, 색깔이. 감사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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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쩔 줄지. 제일 가장 찾아주시는 동안은 참새 물자입니다. 이거 지금 치즈 수가 500원이야. 아, 치즈 수가 500원이었구나. 치즈 수가 500원. 아, 많아요. 왕상고치 치즈 수가 500원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치즈 꽁짜에 하려다가 아니다. 돈, 돈, 돈. 안 난다고 해놓고 좋아하고 그냥 홈테라놓고 좋아할칼리에요. 아하. 영어 전략이들이야. 우와. 우와. 다 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먹방을 해야지 맵다 딱 수익네 너무 맛있어 아주 잘 먹었어요 여기 보냈어요 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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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에서 먹는 닭꼬치 물도 있네 고맙다 고맙다 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물을 먹을 수 있겠지? 찬물 아주 시원한 찬물 한강 닭꼬치 짱입니다. 완전히 한포대량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감사합니다. 터미널 가져와 터미널 가져와 터미널 가져와 터미널 가져와 roid 키볼